서울 캐릭터 라이징 썬페어 2012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That's why I'm feeling so good I knew that I would Been taking care of myself like I should Cause not one thing can bring me down Nothing in this world gonna do 아, 네 이번에 이제 캐릭터를 한국으로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에 이 캐릭터를 일본에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 캐릭터가 일부러 하나 일부러 하나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그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나카부라 프라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가 있는데 개발한 한 캐릭터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 after 한국에 이런 캐릭터가 또 이 캐릭터가 들어있는 캐릭터가 왼쪽 이렇게 그리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마 더 많은 상품들 그중에 그게 나는 그런다 이 행사는 여기에 사는 이유가 없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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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아 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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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학생들은 이번 소식으로 예외 공부를 받아서 예외 공간을 끌어서 가지고 오실게요 마지막으로 학교를 하시는 거 말씀이나봐요 예외 공간이 많은데 학교를 태양하고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? 잘 됐으면 되겠다 이제 갖고 오실 거 같아요 가야 돼요 예외 공간이 많은데 학교를 하고 있는 게 학교들과 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퇴소는 특별히 만나면 되겠습니까? 아, 퇴소가 아프지 다른 퇴소에 저희는 공간을 하던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래서 저희는 공간에 있는 lykai 저희들을 한번 더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공간에서 공간을 하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간을 단점을 하게 된 것은én 권력을 하고 믿음으로써 이런 지역을 학교를 학교에 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아프게 된다 안에서 정말 좋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